여러분 물 마셔도 되나요? 여러분 물 마셔도 되나요? 다음 곡은 뭐래요? 나쁜 놈 맞아요, 나쁜 놈이라는 곡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네 나쁜 남자 배보이가 남았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곡이죠? 그렇죠 저희 무대 다 이거 보셨나요? 네 배보이 알아요? 그러면 따라 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마지막 곡인데 네 그러면 저희 배드보이 네 배드보이 곡 중에 우우 하는 부분이 나와야 많이 그거를 우리 같이 따라 부르면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쉽죠? 네 네 그 우우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배보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레드베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Stat Он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